스포츠웨어의 새로운 바람 페어라이어 클럽과 함께 스포츠웨어 아웃핏 룩북 시작할게 페어라이어 클럽 대체 뭘까? 2022년 미국 LA에서 탄생한 신생 브랜드야 LA의 자유분방하지만 건강한 삶 웰너스 라이프스타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를 담았지 여기에 기본에 충실한 럭셔리함을 추구하기도 해 페어라이어 클럽의 5가지 이템으로 코디해봤어 시끄러워 룩 2 룩 3 룩 3 이번에 공개된 2차 컬렉션 아이템이야 Essence of Happiness를 슬로건에서 행복의 본질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깨닫는 과정을 담았대 한층 새로워진 소재와 컬러감이 매력적이지 와이드한 카라로 연출할 수 있어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으로 같은 소재의 스커트와 셋업을 매치하면 캐주얼한 룩이 완성되지 전인지 프로 티파니 영과도 룩북을 함께했던 페어라이어 클럽만의 매력 여러분도 이제 자유롭지만 건강하게 웰네스 라이프 스타일로 페어라이어 클럽과 함께 페어라이어 클럽과 함께 페어라이어 클럽 페어라이어 클럽 페어라이어 클럽